여기는 신나고 재미있는 독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에요 멋진 화랑이 되어보고 교운도 얻고 놀이도 하고 신나요 신랑은 어떤 모습이었지? 뚝딱뚝딱 나만의 월지 만들기 내 손으로 만든 황금 문화재 신라의 여러 부처님도 만나보고 아름다운 신나시대 건축물과 예술품도 만나보아요 알차게 전시도 즐기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까지 우와 너무 재밌겠다 호기심과 상상력이 함께 깨어나요 귀여운 토우 친구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귀여운 토우 친구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